노원구가 이달 말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 319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. 구는 지역 내 6개 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개강일을 다음 달 16일로 2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중국 유학생에게는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및 원격 수업 등 학사 운영 계획을 사전 통지했으며 보건복지부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 담당자가 유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